약간 무덤처럼 솟아있는 부분이 있어요. 혼대를 이렇게 낙엽을 뒤져보면 뒤에 또 있었네요. 여기 또 어린게 뒤에 밑에 또 묻혀있어요. 한자리에서 보자. 2, 4, 5송입니다. 낙엽을 방패삼아 은밀하게 몸을 숨기고 있다. 흰 굴뚝버섯이다. 몇 송이가 됐는데? 여기도 있고, 크죠?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 참쌀이 보통 보라색인데 이건 올라온지 며칠 돼가지고 색이 좀 바래져서 하얀색으로 변했어요. 방 같은 거 쓰는 빗자루처럼 마당 쓰는 빗자루처럼 생겼다고 그래 쌀이 벗어서 그렇게 부르거든.